네 안녕하세요 카오디오 튜닝매니아 입니다 저희 매장은 충남 보령에 위치하고 있구요 그리고 체인점으로 이제 서울점도 같이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bmw 520d 차량의 12.3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카나로 제품 장착 시공 다 완료되었구요 기존에 사용하던 순정 후방카메라 순정 후방카메라 그대로 연동가능하시고 그리고 조그다이얼 조그다이얼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화면 사용 가능하시구요 그리고 백으로 가서 차량 순정 모니터 화면 볼 때는 나의 차량 나의 차량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왔다갔다 움직이시는데 여기 선택하시는 건데 요걸 누르면 기존에 이제 순정 화면 bmw 순정 화면을 이렇게 같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은 예약으로 해서 진행드리고 있구요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이제 작업이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저희가 작업은 다 예약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다 작업되는데 대신에 이제 미리 예약 하신 분들만 작업은 주말에 가능하세요 저희가 이제 차종별로 이게 안드로이드 부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차종이랑 연식 그리고 오디오에 맞는 이제 가능한 건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선 진행 드리고 있습니다 터치로도 가능하고 조그 다이얼로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o o 오 o o o o